안녕하세요. 검은소입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제 자신을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과거의 힘든 일들을 이겨낸 경험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아직도 그런 힘과 용기가 제게 남아있을까 하고요. 알고 싶었습니다. 지금의 제 자신을요. 그래서 무언가 어려움을 극복한 새로운 경험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2주간 437km의 올렛길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첫날 30km, 둘째 날 한라산, 셋째 날 40km를 걷고 나니까 지금 좀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견디면 조금 괜찮아지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걸어서 오늘은 부디 우도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21코스 하도해수욕장에서 출발하여 종달바다까지 이후 1코스 성산포항에서 배를 타고 1-1코스 비양도로 이동합니다. 숙소에서 나온지 얼마 안되어 지미봉을 만났습니다. 아래로 우애할 수 있는 길도 있지만 정석대로 올라갑니다. 오르는 길은 경사가 심하지 않고 무난히 오르기 쉬운 길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여정을 시작하는 덕분에 이런 아름다운 광경도 볼 수 있습니다. 지미봉을 내려오면 성산포까지 쭉 해안도로를 따라 이동합니다. 지금 날씨 그대로라면 우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 부분이 흘리긴 한데 걷기가 더 좋거든요. 비가 오면 시원하니까 좋고 흐리면 해가 가려져서 좋고 맑으면 사진과 영상 그리고 좋은 추억들을 남길 수 있어서 좋고 참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21코스의 종점 동달바당에 도착해서 스탬프를 찍었습니다. 이후에 바로 근처에 1코스 중간 스탬프를 먼저 찍었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21코스 종점에서 1코스 시작점의 연계가 불편해서 먼저 중간 스탬프를 찍고 거기서부터 역으로 1코스 시작점으로 이동 후 1코스 중간으로 합류하는 로트로 걸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걸으시면 됩니다. 공달리는 작지만 아름다운 마을이었습니다. 가는 길에 올레콤 분들에게 유명한 식당이 있어서 들릴까 했지만 영업전이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또 편의점에 들어와서 끼니를 때웠습니다. 어찌되었든 배를 채우고 힘내서 걸어봅니다. 두산봉은 오르는 길 옆으로 갈대가 예쁘게 자라고 있었어요. 영상에서 성산일출봉을 보니 왠지 마음이 설레어왔습니다. 내려가는 길에는 올레콤 분들을 제법 많이 마주셨습니다. 두산봉을 내려오니 1코스에 올레여행자 센터를 만날 수 있었고 잠시 화장실도 가고 물도 마시며 체력을 보충했어요. 고맙지 않은 곳에서 1코스의 시작점 도장도 찍어줍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공항에서 받았어요. 아니면 앱으로 하셔도 돼요. 앱 받았으면 앱 내에서 사셔도 돼요. 다시 아까 지나온 1코스의 중간지점을 지나 성산파항 쪽으로 이동했어요. 정말 코앞까지 성산일출봉이 다가왔는데요. 이제 성산포 여객터미널로 이동해서 구도가는 표를 끊어야 합니다. 발권은 줄부터 서지 마시고 승산신고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준비해야 해요. 오늘 나올 거예요? 아니요 내일 나올 거예요. 아 이게 왕복 끊으면 내일 다시 끊어야 되나요? 오늘은 날짜 때문에 쪽에서 결제하신 거 한 두 개고 5시까지니까 가까운 데 가서 결제하신대요.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별로 안 좋아서 그런지 우도 가는 배는 한적했습니다. 저는 두 개의 항 중 천진항으로 갔고 내리자마자 바로 스탬프를 찍었습니다. 우도에는 이미 두 번이나 온 적이 있지만 마을 사이사이를 걷는 것은 처음이라 못 보던 관광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들어와서 걷고 있습니다. 날씨도 존로 너무 좋고 오늘 드디어 이 고운 박벤항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구 수도를 지나서 비양도까지 천천히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다소 흐린 날씨였지만 우도를 찾은 관광객이 많더라고요. 중간에 공사로 일부 구간이 잘린 구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시간이 갈수록 바람이 점점 더 거세지더라고요. 바람을 해치고 하구 수동해수욕장에 도착해서 중간 스탬프를 일찍 오셨습니다. 흐린 날씨였어요. 해질 무렵 도착한 비양도 입구에는 액빽허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바다 바로 앞 그리고 화장실까지 갖춰진 비양도는 백베킹 여행의 성지로 불리죠. 백베킹 여행의 성지로 불리죠. 백베킹 여행은 백베킹 여행을 백베킹 여행을 백베킹 여행을 백베킹 여행을 바람이 제법 불어서 걱정되긴 하지만 많은 빽빽커들이 있어서 안심됐습니다 펜트 안에서도 바다가 보인다니 성지라고 불릴만 하네요 저녁은 컵라면과 편의점 족발, 포도의 상징, 땅콩 막걸리를 준비했습니다 금세 내려앉은 어둠에 조금은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우도까지 와서 떠오르는 해를 안 보고 갈 수 없기에 무거운 몸을 일으켜 커피 한 잔을 끓여놨어요 여행객들은 마음이 다 같은지 아침부터 우도는 부산스러웠습니다 낚시하는 분도 있네요 일출을 보지 못할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붉게 떠오른 태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안이 온 듯 정리하고 오늘도 길을 나섭니다 우도 오시면 대부분 버스나 전기차를 이용하실 텐데 이렇게 걸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성산포항으로 이동 후에 남은 1코스, 2코스, 3코스, 제조민속초까지 진행합니다 아침 일찍 제주로 가는 우도 배는 저밖에 없더라구요 성산포항에서 나와서 광치계 이변 쪽으로 가는데 반영이 너무 멋졌습니다 2월 말인데 이미 유채꽃이 만발했네요 2월 말인데 이미 유채꽃이 만발했네요 성산일출봉 일대를 걸을 때는 한걸음 한걸음이 영화 같았어요 성산항에서 광치계 이변은 멀지 않아서 쉽게 올 수 있었어요 1코스의 종점도장과 2코스의 시작도장을 찍어줍니다 유채꽃밭 옆을 걸을 때는 아내가 생각나더라구요 같이 봤으면 좋았을 때 제주를 보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발시하고 이런 풍경인 것 같아요 유채꽃밭도 이렇게 있고 여기는 또 성산일출봉이 보이고 오늘도 거의 40km를 걸어야 합니다 솔직히 발도 많이 아프고 어깨는 끊어질 것 같은데 보니까 코스를 돌아갈 수 있는 편법들이 엄청 많이 있더라구요 여기만 해도 다 잘라먹고 갈 수 있는 코스인데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니까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똑바로 가보겠습니다 얼마 만에 만나는 맑은 날인지 눈이 즐겁더라구요 오조리로 가는 해안 산책길이 참 잘 되어 있었어요 별로 많이 걸은 것 같지도 않은데 누적된 피로가 몰려옵니다 오늘은 숙소에서 잘 예정이라 경로상 숙소로 배낭을 맡기러 갔습니다 점심은 햄버거를 먹었는데 여달리 맛이 없었네요 가는 길에 고양이 친구도 만나고 무인 판매대가 있어 구매하려는데 아쉽게도 계좌번호가 없더라구요 대수산봉을 오르는 길은 크게 가파르지 않았습니다 대수산봉에서 이 코스의 중간 스탬프를 찍어줍니다 기대 안하고 올라간 대수산봉인데 뷰가 올레길에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더라구요 뒤로는 한라산도 보이네요 올레길을 걷다보면 수만가지 생각들을 하는데 지금은 그냥 발이 너무 아프네요 군대에서는 물집을 동전에 많이 비유합니다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이 위에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지금 저는 양 발에 1,000원짜리 물집들이 잡혀있어요 제가 나약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평소에 제가 좀 덜 걸어서 물집이 잡힌 거라고 생각이 되고 아프긴 하지만 또 물집이 다 나을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이 느리기 그렇듯이 시기가 있고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프긴 한데 또 제가 프로 물집으로서 많이 겪어본 결과 이럴 때 걸어줘야 얘가 더 강해집니다 끝까지 참고 가보겠습니다 끝까지 참고 가보겠습니다 끝까지 참고 가보겠습니다 끝까지 참고 가보겠습니다 혼인지에서 표지가 사라져서 찾다보니까 가려져 있더라고요 혼인지는 지금은 별로 추천 안하고 수급필 시기에 오시면 정말 멋진 인생샷을 건들 수 있습니다 이 코스의 종점 온평포구에 도착했습니다 코스 종점 도장과 시작 도장을 찍어주고요 3코스는 다른 코스와 다르게 A코스와 B코스로 나누어지는데 어떤 걸 선택하셔도 완주에는 지장이 없어요 여기가 코스의 갈림길입니다 저는 길이가 짧고 해안가인 3-B코스를 걸었어요 여기가 길입니다 돌밭을 지나면 잠시 내륙의 소로길로 접어댑니다 지나가기 좁은 산길을 지나면 다시 해안가를 만날 수 있었어요 걷기 싫은 아스팔트 길이 이어집니다 그렇게 걷다보면 3코스의 중간지점인 신산리 마을카페에 도착합니다 음식점 같았는데 입구에 자판기가 있어서 지원한 커피 한 잔을 먹었습니다 지친 상태에서 마시니 더 꿀맛이네요 종점인 표선해수욕장까지는 지루할 수도 있는 해안길이 쭉 이어집니다 오늘 일정의 끝 표선해수욕장에 도착했어요 3코스의 종점 도장, 4코스의 시작 도장을 찍어주고 숙소로 다시 이동합니다 오늘 숙소는 저렴하게 예약했는데 혼자 쓰기 넓은 방이었어요 배낭여행자에게 없으면 안될 코인 세탁기도 있네요 다 좋았지만 학교 운동부 단체소님들이 밤새 시끄럽 떠들어서 힘들었어요 밤새 시끄럽긴 했지만 워낙 지친 터라 간신히 잠이 들었습니다 조식부패는 꽤 괜찮게 나오네요 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 운동부 수십 명이 점령해서 제대로 못 먹고 나왔습니다 어제의 종점 표선해수욕장으로 이동합니다 표선해수욕장에서 가는 라인 자체가 다 휠체어 구간이라서 그런지 정말로 쉽게 갈 수 있는 길들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산길 이런게 더 좋지만 그래도 진짜 왜 휠체어 구간이라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벌써부터 비가 오면 안되는데 비가 오기 시작하네요 오후도 오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한방울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뭔가 라인쉘이나 이런걸 꺼내 입을 그럴 정도는 아닌데 조금씩 내리고 있어요 정자 같은 곳이나 쉴 곳을 만나면 비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컨디션은 물집이나 이런 것들 다 그대로 있고요 오늘은 원래 좀 알성인 무릎이 좀 아프네요 못 걸을 정도는 아니니까 표한대로 또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저쪽에 정자가 있네요 저기서 가방 덮개나 이런 것들 좀 쉬워야겠습니다 원래는 이 가방에 가방 덮개가 없거든요 저는 이 가방이 35리터 가방인데 이것저것 보조가방을 연결할 걸 생각하고 알리에서 50리터짜리 가방 덮개를 샀는데 이렇게 씌워주면 지금 아주 딱 맞거든요 비가 오다 말다 반복하는 굳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동물 친구들을 많이 만나는 길이네요 멀리서 보고 이마트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대나무 숲길에는 고양이 가족이 살고 있네요 길 안내까지 해주는 착한 양실들 따라 이동합니다 화장실 급하시면 여기 이용하시면 됩니다 왜 길이 없지? 하고 보니까 저기 길이네요 쇠가 수백마리 사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오는 나무 터널을 지납니다 4코스의 중간 스탬프 알토산 곡방에 도착했습니다 이름 듣고 무슨 장소인가 했는데 식당이더라구요 빠르게 스탬프를 찍어줍니다 익숙해질 법도 하지만 언제 봐도 아름다운 제주의 마을길입니다 해안가에 접어들어 잠시 쉬어갑니다 다시 또 시작된 끝이 없는 해안길 비가 오는 게 마냥 안 좋다고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또 막상 걸어보면 어느 정도 비가 오는 게 걷는 데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 2에서 3mm 정도까지는 지금처럼 비를 좀 맞으면서 걸어도 크게 무리가 없고 오히려 체온이나 이런 것들도 적당하게 잘 유지시켜주는 것 같고 강한 햇볕이나 이런 것들을 맞지 않아도 돼서 약간 흐린 날 걷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뭐 이건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계절이나 주변 온도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있겠죠 요 정도가 딱 지금 걷기 좋은 것 같습니다 효산에서 시작하는 이 네 번째 올래길이 아 진짜 적지 않게 기네요 19k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무리 걸어도 걸어도 안 끝나는 그런 기분입니다 그냥 무한히 해안도로를 걷고 있는 느낌이에요 경치가 나쁘다 좋다 얘기할 그런 건 아닌데 개인적으로는 4번 코스 좀 힘드네요 안에서 스탬프를 찍으려고 보니 직원분 밥 먹으러 가셨어요 어쩔 수 없이 밖에서 찍어줍니다 5코스의 시작도장도 찍어주고요 포구 안에는 식당도 있고 마트도 있으니까 들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흔흥으로 이어지는 해안길도 참 예뻤습니다 갑자기 비가 많이 내려서 이 핸드폰으로는 도저히 못 찍을 것 같고 고프로를 좀 꺼냈습니다 갑자기 비가 많이 내려서 낭만이네요 그래서 비도 주적주적 떨어지고 또 이런 비오는 배를 걷고 있으니까 그야말로 낭만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게 또 여행 아닐까요? 저기가 그 유명한 한반도 포토존인 것 같네요 예전에 아내랑 와서 사진을 찍은 적이 있는데 그때 사람이 정말 많았거든요 오늘 또 이렇게 독점하네요 독점 어떻게 한반도 모양 같나요? 어느덧 도착한 큰엉도 구경하고 말도 안되는 길도 만났습니다 진짜 올해 꽤 멋지네요 와 아 네 이러니 발이 나와날 수가 없습니다 진짜 그냥 산길이라면 뭐 괜찮겠는데 그냥 돌에다가 흙에다가 아스팔트에 온갖 길들이 다 나옵니다 진짜 쉽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잠깐 쉬러 왔습니다 여러분 제주도 비는 진짜 대각선으로 옵니다 저렇게 처마가 있는데 비가 지금 이 가운데까지 들이치고 있어요 참 재밌는 곳입니다 아 갑자기 돌을 탔더니 너무 힘드네요 아름다운 꽃길이 나온다 싶으면 이미 동백나무 군락이 나옵니다 누군가 간새 위에 꽃을 올려놨네요 예쁜 간새에서 중간 스탬프를 찍어줍니다 갈 길이 멀기에 다시 빠르게 출발합니다 하염없이 비를 맞으며 땅을 보고 걷다보니 쇠속각이 가까워진 것 같네요 자연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폭우 속에 간새가 외로워 보이네요 드디어 오늘의 종점 세속각이 도착했습니다 몸도 수첩도 다 젖었어요 6코스의 시작 도장도 빠뜨리지 않고 찍어줍니다 이게 하늘이 돕는 건지 왜 자꾸 이렇게 밖에서 잘 수가 없는지 컨디션도 별로 좋지 않고 밤새 비가 오는 걸로 되어 있네요 원래는 오다 그치는 거였는데 계속 밤새 비가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쭉 계속 비가 와요 지금 몸 상태로는 비를 계속 맞는 거는 나머지 일정들을 계속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급하게 숙소를 예약했습니다 원래 내일 숙소에서 자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오늘도 빈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숙소로 지금 급하게 예약을 해서 그쪽으로 넘어가서 오늘 일정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밖에서 자는 거 별로 싫지 않거든요 제가 올린 이전 영상들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밖에서 자는 것도 추운 거 비 맞는 걸 그렇게 크게 거부감 없는데 제주도는 쉽지 않네요 날씨가 나머지 기간에도 계속 비던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숙소는 특별한 것 없는 딱 비즈니스 호텔이었습니다 그렇게 뜨끈한 국밥 한 그룹으로 마무리합니다 미칠듯한 저녁 소리에 새벽같이 잠에서 깨었습니다 어제 욕심부려서 텐트에 잤다면 사고 났을 척으로 가겠네요 오늘의 코스는 숙소에서부터 역방향으로 어제 종점 세속가까지 이동 후 버스로 다시 숙소로 이동해서 7코스 7-1코스를 걸을 예정입니다 오늘도 끝내주게 좋은 날씨네요 안녕하세요 잘 쉬셨죠? 네 저도 잘 쉴 것 같습니다 어제 일정을 세속가게에서 마무리 했어요 세속가게에서 마무리하고 급하게 서귀포로 넘어와서 1박을 했습니다 어제 만약 밖에서 잤으면 진짜 큰일 났을 것 같더라고요 밤새 천둥, 번개가 치고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숙소에서 잔 것은 진짜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지금도 엄청나게 강한 바람이 끌고 있어요 그래도 오늘 40km 이상 걸어야 되기 때문에 기분좋게 또 가고 있습니다 오늘 도착해 생명이죠 기분좋게 가봐야죠 댕댕이 친구를 만나고 중간지장인 소라의 선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의 첫 스탬프를 찍어줍니다 성남 파도와 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네요 성남 파도와 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네요 계곡도 건너가고요 돌길도 지납니다 Larry's 걷기 딱 좋은 날씨네 이제 세속각을 100m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제도 원래 백패킹을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비도 많이 오고 건강도 많이 나빠져 있어서 숙소를 잡아서 잡고 결론적으로 그게 좋은 선택이었고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군가는 이거 보고 아 천만원 백패킹하러 가가지고 백패킹 안하고 맨날 숙소에서 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또는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솔직히 백패킹 가방 메고 와서 백패킹 안 하는 것보다 백패킹 가방 메고 걷는 것 자체가 진짜 더 힘든 거거든요 그래도 누군가는 안 좋게 보겠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걷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내가 하고 싶어서 걷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사람들의 뭐 시선이나 아니면 이런 의견 이런 것들 크게 유념하지 않고 지금처럼 자연이 허락하는 대로 또 컨디션이 허락하는 대로 나머지 일정들을 소화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영상 누군가 보시고 별로 안 좋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제 여행이고 제 목표니까요 끝까지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며 걷다 보니 어제 종점 세속각에 도착했습니다 다시 봐도 장관이네요 다시 버스를 타고 서귀포로 이동합니다 어제 숙소 근처인 7코스의 시작점 원래 여행제센터에 도착했어요 6코스의 종점도장 7코스의 시작도장 7-1코스의 종점도장을 찍습니다 먼저 7-1코스를 역방향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이런 공원이 있으면 좋겠네요 공원을 지나 시골길로 접어듭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제주의 담벼락 생일이라고 누가 꽃길도 깔아줬네요 한적한 큰 도로에 오르막길이 이어지고 산길이 맞이해줍니다 청구부로 가는 계단도 있네요 정상에는 송전탑 전망을 볼 수 있습니다 산불 감시초사 앞으로 7-1코스의 중간 스탬프를 했어요 도장 잘 찍어주고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조촐하지만 부족함 없는 식사도 했습니다 내려가다보니 나무색이 정말 특이하더라고요 잼망대도 한번 봐주고 계단을 따라 쭉 내려갑니다 갑자기 사람이 많아져서 보니까 엉턱 폭포더라고요 큰 비가 내리지 않으면 보지 못한다는데 대주의 생일선물 잘 받았습니다 기분 좋게 발걸음을 이어갑니다 오늘부터 엘사 싫어합니다 7-1코스의 시작점이 눈앞에 보입니다 이걸로 7-1코스도 끝났습니다 바로 버스를 타고 7코스의 종점으로 이동합니다 이제 7코스의 종점에서 시작점으로 역방향으로 가면 오늘 일정은 끝이 납니다 중간에 오해 표시가 있으니까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7코스 쪽에 이런게 많이 있었어요 한참을 마을길을 걷다가 다시 해안도로 들어갑니다 여기도 정말 아름답네요 3개의 코스를 걸리하니 힘들지만 그래도 빠르게 이동합니다 여기도 덜밭이네요 돌밭을 지나면 7코스의 중간지점 올레오 쉼터가 나옵니다 중간 스탬프를 잘 찍어줍니다 화장실도 있고 커피도 파는 것 같은데 제가 갔을때는 닫혀있었어요 일부 구간은 사효지 문제로 돌아가거나 코스가 변경되기도 합니다 외돌기가 가까워져오니 경치가 끝내주네요 오늘 제가 6코스 그리고 7-1코스 7코스를 또 가고 있는데요 저는 3코스 충분히 쉽게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역시 코스 3개는 진짜 보통 일이 아니네요 지금 너무 힘듭니다 아주 즐거운 생일날인 것 같네요 7코스가 정방향도 마찬가지겠지만 경치가 정말 너무 좋습니다 여기 그냥 보고 있어도 막 기분이 좋은 경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여기 올레길 오시고 싶은 분들은 왜 많은 분들이 7코스를 추천하는지 제가 걸어보니까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7코스 꼭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걷다보니 외돌기도 지나고 12선 여탕도 지납니다 오늘의 마지막 고비를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힘이 드네요 한 걸음 한 걸음이 힘이 드네요 퓨가 딱히 멋지지는 않았습니다 아 정말 평소 같으면 그냥 진짜 뛰어올라올 수 있을만한 그런 산인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또 끝이 보이네요 마지막까지 산을 내려가면 공원을 만나는데 멀리서 천지연 폭포가 잘 보입니다 드디어 7코스의 시작점 오늘도 아침 일찍 길을 나서서 7코스의 종점인 월평아회낭목으로 이동합니다 오늘의 코스는 8코스 월평아회낭목에서 9코스 화순금모래해수욕장까지 이동합니다 안녕하세요 날씨의 아이 검은소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몸은 무겁고 날씨는 또 시원하게 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주 좋네요 걷기 좋은 날이에요 가장 걱정인 건 내일 가파도를 갈 예정인데 가는 배가 결항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는 게 지금 가장 큰 걱정이고 그것 말고는 뭐 다 괜찮습니다 비 내리면 맞으면 되고 발은 아프지만 또 이거 또 걷다 보면 괜찮아요 또 아픈 건 잠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재밌게 그리고 비 맞으면서 시원하게 흠뻑 젖어가면서 걸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젖어있는 게 더 익숙한 제주나 있습니다 오늘은 비가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더울 일은 없겠네요 아 아 좋다 저는 이런 비가 올 때 영상을 찍는 걸 좋아합니다 일종의 꿀팁인데 실제보다 두 배 더 힘들어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물론 뭐 그렇다고 지금 힘들지 않은 건 아닙니다 온몸이 홀딱 젖어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영상을 찍어두면 지금 이 순간을 이게 언젠간 다시 회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상 찍는 과정이 절대 순탄하거나 또 쉽지만은 않아요 근데 제가 많은 여행 영상들을 남기고 나중에 돌아서 확인해 보니까 사진 그 이상의 감동이 있더라고요 제가 저런 곳에 갔었고 또 저런 사람들을 만났었고 또 저런 고생을 했구나 이런 추억들을 고스란히 가질 수 있더라고요 꼭 유튜버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여행 기록을 영상으로 남겨두는 건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가능하면 여러분들도 꼭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행의 질이 올라갈 거예요 아주 홀딱 젖었습니다 팔코스의 중간 스탬프도 잘 찍어줍니다 오늘의 제주는 우중축하네요 중문 색달해수욕장을 지나 도심 쪽으로 들어갑니다 비는 멈출 기색이 없네요 보통 생각하시는 게 비가 이렇게 올 때 걸어다니면 신발이 다 젖을 것 같잖아요 사실은 전혀 다 젖습니다 다 젖어요 거의 물속을 갖고 있는 기분입니다 근데 이게 또 장점도 있어요 물집이라는 게 잘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는 물집은 발에 열이 많이 발생하고 발바닥이 미끄러지면서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경험에 의하면 비가 와서 이렇게 신발이 다 젖으면 발에 열이 좀 빨리 식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물집은 덜 생기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더 이상 발에 생길 자리도 없지만요 이미 모든 물집들이 다 생겨서 오늘 가는 코스 자체가 되게 지루하네요 계속해서 도로가를 걷고 있습니다 언제 또 이런 경험을 해보겠어요 재밌습니다 모로를 한참 지나다 비에 젖어 더 아름다운 공원길을 만났습니다 무슨 애니메이션에 등장할 것 같은 느낌이네요 공원길이 끝나면 다시 바다가 나옵니다 아 진짜 좋네요 별로 힘들지도 않고 사실은 힘든데 재밌잖아요 파도치는 바다를 보고 있으니까 기분도 좋아지네요 애들이랑 잠깐 지금 택배가 너 뭐하니 아빠가 상실 갔다왔어 미안 그만 찍을게 너 왜 비 맞고 있니? 비 안 맞는 곳으로 가자 나 따라갈래? 그래, 실험 됐어 이 구간이 꽤 긴 구간, 편의점 같은 게 없으니까 미리 필요한 것들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드디어 팔코스의 끝, 대평포구에 도착했습니다 팔코스의 종점 도장과 굿코스의 시작 도장을 찍어줍니다 굿코스는 시작부터 험준한 산을 오르며 시작합니다 올레피 코스 중에서 가장 길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산을 오르고 나면 다시 마을길을 이어집니다 약천암이 다와갈 때쯤 안개가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때 무슨 공포영화 찍는 줄 알았습니다 영상에서 보이는 것보다 훨씬 안개가 심해서 위험할 정도였어요 저기가... 천국인가? 영상은 독특한 간세가 있었습니다 중간 스탬프를 찍어줍니다 오름을 내려와서 신발을 걷고 발을 말렸어요 얼마만의 편의점인지 간단하게 식사를 했습니다 다음은 엄청나게 긴 데크길을 만났어요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드디어 오늘의 목적지인 하순금호해수욕장에 도착했습니다 하순금호해수욕장 안녕하세요 네? 10코스 걸었어요? 아니요 저기 월평에서 왔어요 그럼 발굴 같이 하신거에요? 네네 어우 이러는데... 9코스의 종점 도장과 10코스의 시작 도장을 찍습니다 오늘의 잠자리는 하순금모래해변 캠핑장입니다 바람이 더 불기 전에 서둘러 텐트를 쳤습니다 벌써부터 바람이 상당하네요 저녁은 편의점 도시락으로 대신합니다 친구가 찾아왔네요 빗방울이 다시 쏟아집니다 오늘도 잠은 다 잤네요 다음 영상에서는 마지막 올레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